6인용입니다. 색깔 너무 예뻐요. 메탈로지와 메타 실버 2가지 컬러입니다. 메탈로지 너무 예쁘죠. 진짜 작품과도 같은 그런 인기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컬러만 살짝 다르고 옆쪽까지 크기만 살짝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6인용과 10인용의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탈로지가 탐나는 분이 아니라면 당연히 10인용이 훨씬 더 멀리 내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예 밥을 한 번에 하는 양이 달라지니까 10인용 쪽으로 인기가 워낙 많아요. 두 가지 사은품도 같이 드릴 거예요. 이거 선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압력소 전해드릴 거고 디너 세트까지 같이 받으시면 명절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같이 받으시면 너무 좋겠죠. 압력소 시 12만 9천원 디너 세트가 무려 10만 9천원의 금액을 가지고 있지만 따로 돈 주고 구입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선물로 두 가지는 다 드릴 거고요. 스타일리식 5입니다. 일명 가성비의 끝판왕 밥솥인데 사양은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19만 5천원 대 맞춰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로즈골드 컬러가 인기가 너무 많았어서 얘는 저는 아직도 진짜 많은 분들이 보시자마자 수량 확보 로즈골드 제일 먼저 하십니다. 앞쪽에 화이트 LED 창을 통해서 메뉴들 보이고 있죠. 그런데 현미바라 고화력 시간 발음으로 바로 시간을 맞추고 이게 40만 원대 정도 진짜 프리미어급 밥솥에 들어가는 고사양인데 지금 고화력 사양이 탑재되어 있는데 20만 원이 안 되는 게 너무 놀랐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부터 주문 속도 점점 올라갑니다. 안쪽에 커버의 기술력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중 모션 패킹의 구조가 또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두 번 잡아주고 안쪽에 사이를 중공층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 하나 빠져나가지 못하게 밀폐층과 지지층 잡아주면서 안쪽에 커버를 분리해보시면 안쪽까지 스텐 소재입니다. 예전에 코팅으로 되어있다 보면 벗겨지고 부식되고 녹슬고 약간 곰팡이도 올라오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 때문에 위생은 좀 문제가 많았는데 스텐 소재는 아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쓰시고 안쪽에 코팅격도 안쪽 내부를 보시게 되면 고화력 사양도 들어가니까 좀 탄탄하게 코팅격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엑스롤 블랙 코팅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마무리가 되니까 훨씬 더 탄탄하고 견고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의 기술력으로 지금 스타일리쉬 파이브 로즈 골드 컬러 10인용 보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로즈 골드 컬러, 실버 블랙 컬러 6인용도 지금 두 가지 같이 있어요. 레드와 실버 블랙 6인용 또한 이렇게 준비해드렸습니다.